최종 스포츠 실패입니다 뒤에 한번 더 보여드리셨네요 네! 짠올리 진짜.. 짠올리 여기 클레버티비 안녕! 클레버티비의 림트의 나일렉 은채의 민솔 탈입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저번에 이거 드렸다시피 피어스의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피어스가 비타민의 음악에 피어스 춤을 춥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피어스 춤과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았지 않아서 둘이 너무 쌀 막다르잖아요 그외로 비타민 음악이 더 빠릅니다 맞아요 피어스 맛보다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건 몰라요 주변에서 우리가 유셉이 직접 전문가 신사연을 모셔왔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 신사연 당신이 누구겠죠? 신사연! 비타민 출발은 오늘 신사연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합니다 메인은 보여주세요 작습니다 날카로워 어떻게 이렇게 추워하지? 신사연이라서 우리 제이랑 나머지 계신 분들 열심히 작습니다 피어스 긴장해야 돼요 피어스 긴장해야 돼요 시사연의 역할을 해요 도망가와 코로나의 최진영의 역할을 합니다 işe 아.. 밑에 아직까지 왜 안가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뭔가 이상한데 박자가 박자가 이상한데요 박자가 이상한데요 박자가 이상한데요 지난밤 차가운 더 빠른데요? 놀란 이야기 손을 미치고 나이가 살짝 상경 찢어져 아! 나이가 아! 아!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 내 노래라고 있었어 행복한 노래 너와 함께 아! 뭔가 이상한데요? 아! 이제 가리 살짝 아! 이제 다리를 다리 살짝 지금 아! 다리가 아니라 다리가 아니라 추는게 아니고 넘어지려고 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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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요 잠깐만! 잠깐만 이거 비타민 표정이 안좋아집니다 세상에 세상에 안좋아여서 이제 말해줄래 어제 방금처럼 나에게 봐줘 어? 잠깐만요 난 노래하고 있었어 행복한 노래를 너와 함께 어? 잠깐만 뭐 이상했는데? 이상했는데? 다리는 이상했는데? 다리는 이상했어요 지금? 믿었던 인체 아니 거의 지금 거의 끝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 도전 갑니다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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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기술로 하자 해! 다같이 앨라봉! 계기! 해! 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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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불러주던 너와 그때 너와 함께 잘 맞습니다, 잘 맞습니다. 서로 지금 정해진 암호를 통해서 맞춰가고 있어요. 키노프가 좋네요. 지금 딱 수렴을 맞췄어요. 딱 수렴을 맞췄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끄덕으로 숨겨버릴게요. 꼭 닮아 숨겨버릴게요. 이들 말해주세요. 비타민 씩은 표정이 안좋아집니다. 차민이 매에도 갑니다. 계속 차민이는 일초로 쉬지 않고 매에도 갑니다. 지금 민채가 날 반짝이는 별이라고 불러주던 너와 그 너와 함께 지금 성공하나요? 이렇게 성공해버리나요? 이러면 성공하나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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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거의 다 성공했는데 왜냐면 여러분들 미끄낄끄노래는 거의 4분에 가까운데 피어스의 빌런은 3번 정도 되거든요 2절부터 시작하면 안 돼요? 좋아요 비타민이 2절부터 들어갑니다 2절부터 시작하면 피어스입니다 의외로 민채가 오늘 베이스입니다 다 틀립니다 베이스예요 이제 성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파이팅!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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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린이가 갑자기 무댈 포즈를 취했어요 춤추가 갑자기 1,2,3 무댈 포즈를 취했어요 피어스가 여러분들 실패입니다 기회 한 번 더 줘야 되잖아요 네 저희도 받았어요 이 마땅한 거 저희도 받았어요 한 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비타민의 신나는 운동회 라는 노래에 체인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 피어스가 비타민의 신나는 운동회 체인지를 춥니다 여러분들 아예 다른 곡이에요 지금 시작 시작 해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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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시작 좋아요 아니요 지금 지금 진짜 안올려요 정말 안온 지금 지금 진짜 안올린다 이거 뭐죠 진짜 빠른다 진짜 빨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입에서 테스트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체인지 갑니다. 근데 잘해요, 잘해요. 뭐죠? 다닌다. 다같이. growing,maal,al puisi-a-ro-ro-ro 들쌍 들쌍. Like you re- Downtown,you re- Downtown,ское partnership. 아따로 나는 사연이를 바라보며 심을ucky 밉 Lac-ап-땅 selo-ro- ول금 재배indruck이 okay, Riley? 아니 잠깐만요, 이거 진짜 잘해요. 선물할 거 같아요, 선물할 거예요. 자 민설이 지금 미망합니다. 민설이 미망합니다. 지금. 너무 좋고 노래하면 안 돼요. 지금 운동회가 이렇게 격탄. 격탄 안내가 큰 색이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성공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성공할 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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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인계는 보г Kevvi vem라고 보는 거야. 합니다. 진과 머리를 안 좋아집니다. 함께 펼쳐주고니도 gospel grudgel어 선공 반려 informações 그게 indoorsg so- 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B.I.P.A.M.O.R. 와, 잠깐만. 자, 선물입니다. 말 그대로 제목적으로 트윈즈 변화였습니다. V.I.P.A.M.O.R. 지금 눈물 좀 닦을게요. 신우기 채린이자 지금 패배의 눈물. 피어스의 승리로. 이렇네. 진짜 대박이 되었어. 이제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이렇게 해서 V.I.P.A.M.O.R. 서로 복박과 총축기 대결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우리 피어스의 승리였지. 우리 열심히 노력해서 V.I.P.A.M.O.R. 에게도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로 이틀 동안 손에 따로 지는 경기였어요. 다음에 유세미랑 허세미랑 도전을 같이 만들게요. 자, 다음에는 우리 상욱이도 한 번. 여러분들 노래 한 번 춤을 추도록 할게요. 상욱이도 한 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재미있었죠. 다음에도 도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보고 싶다고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번 더. 대결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대결로 만나요 여러분들. 그럼 뭘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우리 꿈을 보여줘. 네 맘을 들려줘. 아무도 모르게 간직해왔던 내 꿈의 비밀을 너만은 알고 있었잖아. 네 꿈을 보여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